자,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스마트 관광 경험을 한번 볼까요? 자, 사실 이 논문이 어떤 기술이 들어왔을 때 기술의 특성과 업무의 특성이 잘 조합이 됐을 때 잘 활용이 되고 효과가 난다라는 이론적인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Customer Journey Hospitality Industry에 보면 처음에 관광에 대한 인스퍼레이션, 뭔가 영감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보면 소셜미디어, 누가 사진 올렸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Physical Touchpoint가 있고 Digital Touchpoint가 있습니다. 검은색은 Physical이고 회색은 Digital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본 거죠. 사람을 통해서 입으로 듣던 걸. 이런 걸 웹사이트를 통해서 디지털로 읽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옛날엔 트래블 에이전스가 영감을 줬죠.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리뷰를 보고 평가하는 거죠. 옛날엔 트래블 에이전스가 있죠. 소셜미디어가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기를 가겠다. 하게 되면 이제 Booking Platform로 넘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전화를 들어서 아 거기 뭐 호텔 예약해 주세요. 그다음에 뭐 비행피어 예약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가기 전에 이메일로 이제 프리세일즈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자 그래서 퍼스널 레터 같은 것들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부터는 떠나서 사실은 구글 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액스트레이션 찾아오고. 자 그래서 체크인을 합니다. 체크인도 우리가 이제 앱을 통해서 해야죠. 체크인 앱 같은 거 서비스 로그. 그래서 머무르면서 우리가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걸로 컨텐츠를 보면서 이제 줄깁니다. 저도 독일에 스튜트가르트에 가서 유튜브 컨텐츠 한국 거 영화를 보고 또 뭐 넷플릭스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가면 이제 스튜트가르트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또 올리고. 그래서 또 체크아웃 할 때 또 디지털로 쓰고 온라인 리뷰 남기고. 그다음에 집으로 가면서 맵 사용하고 소셜 미디어에 뭐 자기 자랑도 하고. 또 갔다 오고 나서 사실 그거에 대한 걸 또 소셜 미디어에 남기고. 그다음에 이제 갔다 온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이제 계속해서 엔게이지먼트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스마트관광. 제가 이제 스마트관광을 처음 논문을 썼고. 이게 이제 거의 10년이 지나서 스마트관광이 이제 대중적인 용어가 됐고. 스마트관광과도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의 한국관광공사도 스마트관광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오기 전에 독일의 제 동료가 쓴 내용을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숙박을 갖다 서치했습니다. 그랬더니 cannot use Korean accommodation 웹사이트. 한국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도 없고. 랭기지 배려가 있다면서. 방을 찾는데 다방을 사용했더니 못 쓰겠다. 페이먼트 에러가 나고 야놀자도 못 쓰겠다.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금 앱 플랫폼들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Information Search도 결국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K-POP 티켓도 구매할 수가 없었고.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Outward Journey인데. 어딘가를 갔다가 여행을 떠나려고. Booking Train 하려고 했더니 인터넷 서치하니까 이런 페이크가 나온다는. Corel Train. Corel.com이죠. 그럼 이제 이게 나오면 잘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고. Processing Failure가 나오고 Multiple Times가 걸리고. 사실 안 돼서 결국은 Trip.com에 들어가서 했다. 이제 이렇게 스마트 관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랭기지 배려가 여전히 많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영어 영어 강조하고 영어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영어로 옛날에 어떤 사람은 오렌지 하고. 요즘 뭐 또 아파트 보면 수많은 아파트들이 뭐 영어로 써 있고. 뭐 자이너, 프로스티지 뭐 알지도 못하겠어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저도 제 아파트 이름 몰라요. 잘. 옛날에 뭐 살던 아파트 얼마나 좋습니까. 진달리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이러면 촌스럽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보면 트래블러가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해요. 영어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나라 트래블러 앱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이벌 통해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돈 지불하는 것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티켓을 구매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게 큰 문제예요. 딜리버리 앱도 사실 배달의 민족 앱을 써보니까 쿠팡이나 딜리버리 앱이 안 된다고 랭기지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스마트 워리즘과 스마트 워리즘 시티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결합이 돼서 이 메트로 시스템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메트로 시스템이 어떤 관광지나 이벤트를 잘 프로모션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마운티도 가야 되는데 아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 논문을 인용했더라고요. 이게 아직 세퍼레이션 돼 있다. 그래서 거주민하고 관광객들이 사실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그 논문을 비판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 활동이 오프라인 에드버타이지먼트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컨텐츠와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잘 정보들이 이제 소셜미디어 컨텐츠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또 코리아 랭기지 미디어 코리안 랭기지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포 서비스가 잘 안 된다고 하나 봐요. 체포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채치 PT가 있는데도 아직 사용을 잘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멀티플 랭기지 앱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앞으로는 채치 PT가 이제 그 같은 것들을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